크레이그리스트 로고 크레이그리스트의 본사 크레이그리스트는 판매를 위한 개인광고, 직업, 주택공급, 이력서, 토론공간 등을 제공하는 안내광고 웹사이트이다. 크레이그 뉴마크가 1995년 처음 시작하였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를 시작으로 2000년 다른 미국 도시들로 확장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50개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1014개 도시는 다음과 같다. 2008년 3월 기준으로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포르투갈어가 최초의 비영어권 언어로서 지원된다. 크레이그리스트는 사용자 플래그 시스템을 제공하여 빠르게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글을 식별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크레이그리스트 지침을 위반한다고 생각되는 글을 플래그 처리할 수 있다. 플래그 처리에는 계정 로그인이나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익명으로 누구나 처리가 가능하다. 여러 해에 걸쳐 크레이그리스트는 온라인 데이트와 섹스를 주선하기 위한 매우 유명한 온라인 종착지가 되고 있다. 이 개인광고 단락에는 스트릭틀리 플라토닉, 데이팅, 로맨스, 캐주얼 인카운터스 과 같은 글을 허용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